전기차나 휴대전화 등에 흔히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사용이 편리하지만 폭발 위험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 중이지만 성능이나 경제성이 떨어져 개발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배터리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반고체 배터리를 국내 연구진이 방사선 기술을 이용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 핵조기 기술개발부 최은영 책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개발하신 기술을 들어보기 전에 전고체 배터리와 반고체 배터리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전고체와 반고체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림으로 보는 것이 이해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배터리는 리튬 위험 배터리로 양극, 음극,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체 전해질은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고체 배터리는 분리막과 액체 전해약을 없애고 그 부분에 고체 전해질을 쓰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거의 없어서 안전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개면 저항 문제 및 고체 전해질의 부반응이 일어나서 성능이 좋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의 반고체, 즉 겔 같은 형태여서 이온전도도는 고체 전해질보다 높고 안전성은 액체 전해질보다 높아서 액체와 고체 배터리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배터리를 방사선 기술을 이용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원팟 기술을 개발하신 건데요. 이 기술에 대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원팟 공정이라는 화학에서 반응물이 하나의 반응기에서 연속적으로 반응해서 생산물이 만들어지는 공정을 말합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진은 전자빔을 이용해서 반고체 배터리를 원팟 생산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배터리의 전자빔을 조사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완제품이 생산 가능하기 때문에 원팟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자빔은 방사선의 일종으로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어서 전자빔을 액체 전해질에 조사하면 액체가 반고체 형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액체 전해질과 다른 배터리 재료들을 포함한 파우치형 배터리를 조립한 상태에서 전자빔을 조사하면 반고체 전해질로 변화시켜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원팟 공정으로 기존 액체 전해질 배터리의 성능을 넘어서는 반고체 배터리를 한 번에 여러 개 쌓아올려서 동시에 생산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트레일러 방식으로 수직으로 적칭한 상태에서 전자빔 조사가 가능함으로 생산성이 매우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액체 전해질에 전자빔을 조여서 이걸 개 같은 형태의 반고체 배터리를 만든다는 말씀이신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한 1분 동안 몇 개 정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전자빔은 높은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물질을 투과하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배터리가 수직으로 색처럼 쌓여있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세기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투과할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배터리를 수직으로 적칭한 상태에서 7개까지 가해진 전자빔의 세기를 유지하면서 투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직 방향으로 쌓인 배터리 세트를 트레일러 위에 연속해서 공급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용화된 배터리를 20개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빔을 그냥 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쪼여야 가장 좋은 배터리를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알아내셨을까요? 배터리 내부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재료마다 전자빔이 받는 영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높은 세기 전자빔이 노출됐을 때 재료들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자빔을 조사할 때 배터리 내부의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접착체 역할을 하는 바인더 같은 개별 재료들이 받는 영향을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왔습니다. 특히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높은 세기의 전자빔에 노출되었을 때 불순물이 생성돼서 이로 인해 배터리의 성능이 급격히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료들의 손상을 주지 않은 최적의 저사설량을 도출한 후에 배터리의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찾았습니다. 전자빔의 세기와 시간 같은 게 진짜 노하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있던 반고체 배터리 생산 방식과 비교해서는 이번에 신기술의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기술에서는 반고체 전해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쇄 반응을 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시제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이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는 자외선을 조사한다든지 열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과량의 개시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또 부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가교제를 사용해야 해서 배터리의 성능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자빔을 이용하면 개시제를 사용할 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량의 가교제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개시제를 넣을 필요가 없는 기술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개발하신 생산 공정이 기존 공정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얼마나 더 뛰어날까요? 전자빔을 이용하면 생산량의 확대에 한계가 있고 전자빔 설비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그동안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발된 공정은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여러 개가 쌓아올린 상태에서 한꺼번에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매우 뛰어남으로 경제성도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액체 전해질 배터리에 비해서 다소 가격은 높은 편이지만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높은 경제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처럼 어쨌든 여러 개를 쌓아서 전자빔을 조사하니까 가장 아래에 있는 배터리 같은 것들은 전자빔이 잘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매우 많은 수의 배터리를 쌓았을 때는 아래쪽에 있는 배터리는 전자빔이 약해서 반고체가 만들어지지 못하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배터리 내에서 재료가 손상되지 않는 정도의 전자빔을 조사했을 때 반고체가 만들어줄 수 있는 수량을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수량이 7개였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두께에 따라서 전자빔 조사 조건이 변경한다면 많은 양의 배터리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현재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할까요?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진행된 배터리보다 더 높은 용량의 배터리의 생산에 본 기술을 적용을 해보고 상용에 필요한 최적화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른 용량의 배터리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맞는 전자빔 조건을 다시 선정을 하고 대량 생산을 위한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상용화 공정을 앞당기기 위한 공정 최적화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세대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늘 배터리가 꼽히고 있잖아요. 오늘 설명해 주신 기술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 핵주기기술개발부 최은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